.... .... 샤 droit Theory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한번만 갈까요 자 손인사 부탁드려요 손인사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?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가운데 보고 우리가 하트 할까요? 하트 고양이 하트 할까요? 보라트 부탁드려요 귀여운 포즈 할까요? 하트 자 이제 걸크러쉬 넘치는 포즈 하나입니다 자 우리 자 상큼하게 체리 패스하고 끝냈습니다 자 체리 패스 부탁드려요 체리 패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